할롱할롱할롱할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두말할 거 없이 제목 보신 것처럼 썸네일 보신 것처럼 광대가 튀어나오고 나왔고 조금 발달됐다면 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께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그동안 머리 불편하셨던 거랑 얼굴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불편하셨던 거 다 말씀해 주시면은 맞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머리를 하면은 여기 옆방대가 저희 옆에 가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얼굴이 너무 크리에 보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어떤 머리를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네네 덮을 수 있는 머리를 하면 좋지 않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쁘게 도와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머리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현재 요런 상태거든요 네 오늘 커트 어떻게 할지 지금 설명할 겁니다 네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네 네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보통 광대가 나오셨다면은 이제 위에 있는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아싸리 짧게 잘라서 올려서 시선을 분석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커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속 안에 있는 머리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가장 많이 무거워서 여기 위에가 더 처져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상대적인 거라서 어딘가가 튀어나오면 어딘가가 죽거든요 고객님 여기가 튀어나오신 거고 여기가 지금 죽으신 거예요 여기를 살리기 전에 여기 있는 모량을 제거하시고 길이를 커트하시면은 여기가 지금보다는 층도 나고 조금 더 살아요 정확히 알아요 남자분들이 딱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표정이 정말 이해되는 표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커트선을 앞머리 기준으로 앞머리는 안 자를 거고요 뒤로 갈수록 지금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불규칙한 부분을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로 빼드리고 그리고 뒷머리를 뒷머리는 이 아래쪽에 처져 있는 이 길이를 조금 쳐서 올려서 이 아래쪽만 오늘 커트를 조금 중요하게 들어갈 거고 위에 있는 부분은 살짝만 층을 내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모량이 많은 부분을 찾아서 제거해 줍니다 복습기가 심해서 여러분들 가위로 하는 것도 예쁘긴 하지만 조금 더 절삭 깔끔하게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예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모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있는데 나 있는 것부터 모양을 여기서 채워가면 안 예쁘고 털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게 빠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빠진 거고요 이게 깔끔하게 뺀 거예요 확실히 이게 나으시죠? 네 이런 형태 커트를 참 잘 해줘야 부상도 잘 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테두리만 정리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층인데요 다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가 여기로 가고요 여기 있는 머리가 여기로 가고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잘 잘라야 잘 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남자분들 많이 배우세요 자 지금 머리가 제일 짧고 제일 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머리 있죠 얘네들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고객님? 그래서 지금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시면 여기는 현재 지금 이렇게 커트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왔고 여기가 지금 튀어나왔죠 여기만큼 제가 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일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자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가이드가 보이죠 자른 거 충분히 보입니다 이게 일자로 맞춘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귀도 깔끔하게 보이고 이렇게 앞으로 올수록 길어지게끔 나왔고 앞머리 안 자르고 광대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괜찮으시죠? 층은 하나도 안 냈어요 말려볼까요 한번? 차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주시고 자 똑같이 앞머리 안 자르고 무게감이 처져 있던 이 삼각김빵 머리 처져 있던 부분을 커버를 한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냅뒀고 여기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르마 형태로 사선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모양을 바꿨고 층을 내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볼륨이 살겠죠 층 내겠습니다 자 이제 요놈들을 잘라주면 됩니다 요놈들 짧죠 길죠 좋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뺐습니다 지금 좀 뭉툭해요 줄감처리 안 했기 때문에 반대쪽 커트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이제 여긴 안 할게요 똑같이 했으니까 시원하게 깎겠습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심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왜냐면은 컬도 여기가 조금 약간 애매하게 걸렸을 뿐더러 여기는 더 이렇게 앞쪽으로 뻗쳐요 이게 뭐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잘라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요 집에서 손질이 안 돼요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잘라서 조금 더 모양을 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커트했습니다 앞머리도 안 자른다 했죠 제가 뒷머리입니다 여러분들 뒷머리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 건데 당연히 두피가 안 보이는 게 좋겠죠 네 자연스럽게 해 드릴게요 이 5대5는 너무 또 뒷머리가 보이면 안 이뻐요 앞쪽이 좀 길기 때문에 부겁기 때문에 상고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가위로 이렇게 한 번에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머리를 레이어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보통 많이 자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층을 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 쳐서 모양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기장층 다 맞췄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질감차를 들어갑니다 커트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진짜 조금 죄송한 게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게 앞머리가 좀만 더 길었다면 정말 예뻤을 텐데 앞머리가 볼륨을 넣으니까 올라가서 덜 덮어갖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대로 쭉 길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길이 좀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이랑 층 다 맞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감차를 해줄 거예요 머리 무거운 거 바가지한테는 좀 없애줄 거거든요 지금 딱 봐도 엄청 모량이 많죠 가위를 손가락에 안쪽으로 45도 굴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주시면은 필요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나옵니다 요놈들이 뜨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뒷머리 지켜봐주시고 뒷머리 이제 무거운 거 없애줄게요 자 와 좋아요 정말 네 정말 잘 살았어요 들어봐주세요 편하게 이제 오호 샴푸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앞쪽으로 말렸다가 뒷쪽으로 말려주시면 돼요 뭐 근데 말려주셨을때 거기를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방대를 못 가려요 네 네 그래서 가운데만 바람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주셨다가 말릴 때는 가운데만 바람을 주시면 여기는 떨궈지고 여기는 올라가요 좋은 팁이죠? 감사합니다 앞머리를 내려주고 그냥 여기 윗머리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손가락도 괜찮고요 이런 빗도 괜찮고 이런 롤류도 괜찮아요 여기 끝머리로 지그재그로 왼쪽 오른쪽으로 폭을 1.5cm 정도 두고 총 3cm겠죠? 3cm의 폭을 두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나와서 죽지가 않아요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도 다 안 갈아... 뭐야 안 벌어지고 이게 개꿀팁 이제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할 건데 드라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손질할 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처럼 다니시고 오늘은 미용실 오셨으니까 제가 예쁘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르세요 어허! 하하하하 네 이쪽 반대쪽 보여주세요 네 이쪽이고요 여러분들 네 현재 변모쇠입니다 반대쪽 보여주세요 네 어 이식한 머리가 좀 모량이 적기 때문에 네 이쪽이 좀 비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앞쪽 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대5로 이마를 좀 노출하면서 광대를 가린 스타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금강리나는 미용을 열심히 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가르마 광대가 나오신 분들이 넘겼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나오셨을지 보여드렸는데 여튼 뭐 좋은 시간과 추억이 된 거 같아갖고 기분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개분들 안녕 안녕